좀 전에 아주 섹스폰 연주를 멋지게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또 전공이 민요예요 그래가지고 민요를 너무나 민요도 또 맛깔리게 잘 하시는데 그 민요의 창법으로 또 트로트까지 접목시켜서 아주 멋진 가창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경님이 나오셔서 인생초부터 들려드린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뮤 Cannabi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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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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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